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 사장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인수위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자리에 문재인 동생인 문재익의 해양대학교 동기동창을 사장으로 앉혔다 이건 관례로 보나 회사의 시급한 구조조정 또는 매각절차를 보나 적합지 않은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막판에 임기말의 알바퀴 인사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인수위가 과거에 2018년도 1월 정초에 문재인이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상무 자격으로 문재인 동생의 동기동창인 상무 자격으로 문재인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전무가 되고 그 다음 해에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이런 쾌속 승진을 한 것도 바로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 때문이다 이렇게 알바퀴라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청와대가 사장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놀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문재인의 동생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조선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임기말 부실공기업의 알바퀴 인사 강행이다 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나온 겁니다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선임에 대해서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드릴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임기말 부실공기업의 알바퀴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박두선 신임 대표에 대해서 알바퀴 인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은 외형상의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렴치한 처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권 이항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공기업에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 동생의 동기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건 금융위 지침을 무시한 집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서 해당 사안이 감사원에 감사가 되는지 감사원의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된 박주선 대표는 과거에 문재인의 브리핑할 때 2018년도 1월 3일이었습니다 쉐빙 LNG선에서 사업 현황을 브리핑을 했고 조선업교에서는 그 당시에 대통령 행사에 전무, 부사장, 사장을 제외하고 상무가 브리핑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대통령 방문 두 달 뒤에 전무가 됐고 그리고 2019년도 9월에는 부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여기가 문재인의 동생과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해양대학교 동기동창회로 갑니다 7, 8학번 그래서 성승장구했다 이라고 하면서 전문성이 없는 친정부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다 임기말 알바기 인사로 부실의 오명을 그대로 탑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에는 주로 28명의 사장, 부사장이 있었는데 이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지원 본부장이나 사업 본부장과 같은 핵심 경영 부서 출신이 사장이 됐는데 박두선 사장은 선박 생산 현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박 현장 출신이 앞으로 매각 작업이라든지 정상화 사업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1선에서 있었던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배 건조하는 그런 선박 생산 부서에서 있었던 사람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해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지금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적 자금이 10조 원 이상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상의 공기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자체가 지금 여기 정부 역량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산업은행의 입김이 들어가고 거기에 바로 문재인의 동생 문재인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걸 사는 회장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매각 작업이 시급한데 현장직에 있던 사람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그쪽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호조선 회양에서는 박 사장이 조선소에서 36년간 일했기 때문에 비전문가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총과 이사회는 박주선 사장이 경영 정상화와 매각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선임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호조선 회양은 박주선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문재인의 동생이 개입되어 있는 권력형 인사 개입이다 그리고 알바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정면으로 재반박하면서 양측 간의 증명 충돌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문재인과 인수위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그 다음에 공기업과 그리고 감사위원 또는 중앙선관위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알바퀴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갈등관계를 보였고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1시간 70분 넘게 이렇게 만찬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예비비가 통과되어야 이사를 하거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상정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을 겉으로는 돕는다고 했는데 뒤에서 등에 꼽았다 등을 쳤다 이런 극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양측 간에 그만큼 불신 갈등이 많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대우조선 회양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측 간에 큰 충돌로 보이고 앞으로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데 스무스하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 실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꾸려나가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 발목에 뭔가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윤석,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양측 간에 심각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 둘씩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180석 가까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석으로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곳곳에서 지금 신구 권력 간의 충돌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 성찬경 TV 성찬경 TV 성센경 TV